배고픔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저는 난쟁이예요 무생채 응? 무생채 야 그럼 야 하지마 야 하지마 나보고 짖는 게 들은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다 맡아보던 냄새 들이는데 사람 냄새가 다르니까 내가 그렇게 싫어? 무생채와 깻잎 장아찌로 좋지 좋지 라면 요치 중순 꼬들면 꼬들면 무조건 꼬들 무조건 꼬들 완전 꼬들 아니면 살짝 꼬들 완전 꼬들 완전 꼬들 해야 먹으면서 살짝 꼬들로 바뀌어 오케이 다 됐다 불 끌게요 완전 꼬들 아니 이거는 완전 꼬들이 아니고 안익은거잖아요 맛있겠다 어유어유 어유어유어여 미안해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죽을 죄를 줬다 친구야 말을 안할게 친구야 손 냄새 한번 맡게 해주시면 괜찮지? 왜 그래? 왜 진짜? 왜 그래?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야? 친구야? 너 지금 너무 고급시다 해서 한 번 진순 맛보겠습니다 괜찮은데?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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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와서 짓는 친구야? 깜이야 하지마 내가 약해 보이나? 강력하게 가야 되나? 그래서 에피타이드로 라면에 찍고 뭐를 먹을까요? 보쌈을 손질까요? 아니면 제육 떡밥 돈까스 덮밥 매콤 제육 덮밥 매콤 치킨 마요 덮밥 소물고기 김치 덮밥 매콤 빼고 매콤으로? 매콤 빼고 매콤 빼고 소물고기 김치 덮밥 우동 세트로 오 좋은데? 아 진짜 괜찮은데? 야이씨 너무하네 내가 뭐 했다고 내가 애꼬지라 했어 뭘 했어 나는 날 거부하는 애와 친해져 볼 생각이 없어 너도 그렇니? 아 너도 그런 거 같네 저 아식이 선 높네 니가 내보다 세다는 거야? 왜 와서 짓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의자 보세요 의자 세로서 하세요 오 왜 책상은 청소하는지 않은 거지? 와 새로 하는 건 여기 좀 딱지 뭐 없는 거 같은데요? 뭐 없다고요? 카메라 더미 배터리 어딨죠? 더미 배터리요? 더미 배터리가 뭐예요? 내가 시키라고 안 했나? 카톡 올려보세요 그 시키라는 거 리필을 다 띄어가지고 다 시켰잖아요 그니까 안 시켰으면 뺀다 카메라 오늘 못 뺀다 아 뭐 카메라에 원격으로 세팅을 해줄 수 있긴다 그거밖에 안 시켰다고? 네 그거밖에 안 시켰는데 왜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형님 나 왜 얘기 안 했지? 쓸 수 있긴 하 일단은 충전해서 배터리를 쓰면 임시로 쓸 수 있긴 한데 이건 임시고 그거 없으면 계속 켜져있지가 않아가지고 뭐 이거 방송 한 시간밖에 못 와? 아 이거 카메라만 안 써도 되지 아니 아니 캠은 보여야 되니까 왜 아니 임시로 캠을 쓰시던지 나머지는 다 온 거 같은데 지금 원케이블 두 개 있고 샵을 있고 배터리 있고 마이크 있고 마이크 스탠드 있고 카메라 연결하는 외장태 두 개 있고 조명 두 개 있고 스트림 덱 있고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어 그 집에서 하나 안 될 거 없어 스탠드 그 책상 고정 스탠드 내가 우리 집에 있다고 사지 말라고 했잖아 선생님 아 내가 요즘 헷갈리는 게 지금 다섯 명 동시에 세팅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 또 있어 아 이거는 뭐 사야 될 거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책상에 너무 더러워 아 그거는 뭐 아 닦아주세요 너무 더러워 직상해요? 네 잠시만 지금 이렇게 쓰고 있었구나 사브도 안 쓰고 있었구나 사브도 안 쓰고 있었구나 사브도 퀄리티가 달라질 거예요 그냥 마이크 어디 오른쪽 오른쪽이 낫겠지 뚜껑 세팅이니까 마우스랑 키보드가 또 필요한구나 어떻게 마우스는 남고 키보드도 남는 게 있어 키보드라고 나도 그냥 그거 치워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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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세팅하면 쓸 일 거의 없습니다 내가 키보드 한.. 컴퓨터 하나로 할 수 있게 세팅해줄게 네? 똑같은 세팅인데 키보드 하나로요? 응 이게 가능한? 응 마우스도 웬만하면 하나만 쓸 거예요 세팅해주는 거 귀찮지 않습니까? 응 귀찮아요 왜요? 귀찮게는 귀찮지 왜냐면 조회수 뽑아야 돼서? 아 조회수 뽑아야 돼서? 아 그리고 그거잖아 원격으로 웬만하면 가능한 거면 하겠는데 수건 세팅은 원격으로 불가능하다? 가능한데 할 수 있어? 세팅 자체는 별로 안 느려 근데 님 이제 이거를 오는 이유는 컴터도 지금 새로 맞췄고 그니까 컴퓨터를 아예 새로 산 게 아니잖아 컴퓨터를 새로 중간에 하는 거고 거기다 캡쳐보드도 막 하고 글카도 갈아 끼워야 되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온 거지 응 만일에 컴퓨터도 아예 새로 맞추고 예를 들어서 오디오 장비 다 모든 걸 다 새로 사서 했다? 그러면 알아서 하고 왔지 왜냐면 안 어려워 이거 송출컵 연결하고 싸블 게임컵 연결하고 두 개 케이블 연결 끝 그거를 못하시는 분은 아직 없었어요 좀 힘들게 하시는 분은 계시긴 했는데 이 새끼 진짜 말을 하지마 그렇네 목소리가 음역대가 말이 안.. 좀 마음에 안 들지? 티비야? 그럼 안 찢어 못 찢어 아 그러고 보니까 그래 포멧도 있잖아요 게임용 그거요? 어 그니까 안음에도 불편함이죠? 너무 안음 아 이거 좀 자고 가셔요? 침대도 좋은 거거든요 아 오늘 또 약속이 있어 나 아까 말했잖아 다섯 명 동시에 세팅하고 있다고 들어요 아 조카라서 또 이제 일찍 또 이게 또 그치 아 동생은 그래도 오랜만에 하는 건데 가야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저입니다 저예요 근데 거의 초창기 때 영상 나왔지 않았나? 이번에 영상 올라간 아무도 세 번째? 세 번째 세팅? 자취방 옮겼을 때 갔을 때 이후에 간 적이 있었나? 그 옆에 이상한 여사 소리 나는 그때 우리 집으로 온 적이 없었고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먼저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투컴 세팅을 해줬었고 난 이번에 세 번째 컴퓨터 업그레이드는 그냥 우리 집에서 조립을 네 해서 갖고 왔었나? 응 아 그렇네 나 송도에 있을 때 가지러 왔었지 그때 처음 이거 있음? KDA 지상공사 네? KDA 지상공사 있음? 어? 아니요? 어? 가져가실? 세 박스임 진짜 아 그럼? 스폰 받은 거예요? 아니요 제가 한 건데 근데 또 눈댄금자에 없는 색깔에 없는 마우스가 있어도 안 되잖아요 상공사는 존나 많은데 이 어 뭐야? 무기 중심이 좀 다른데? 아니요 똑같은 배터리인데요 그거? 뭐지? 왜요? 이거 들고 한 번 리뷰하면 되겠다 네 상공사를 리뷰하다니 아무나 살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수식어 몇 개부터 오버워치 1등 점프게이머가 4년 동안 썼던 마우스를 선물 아 너무 길다 아무튼 수식어 쓸 게 많아 너무 많아 롤 KDA 한정판인 것 같기도 하고 한정판 이제 썸네일에다가 어 썸네일 썸네일이 나셨고 제목은 님 팔아먹어야지 아니 왜 나는 상황 내 영상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다른 영상에 내 결과가 나오면 조회수가 잘 나와 지금 녹화 중이죠? 응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이거 비밀 얘기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알았어요 뭘 잘못했나 싶었더만 조명 꺾고 웃겼네 아 앞에서 위아래가 다르구나 근데 이거 상관없지 않아요? 상관없긴 하 근데 뭐 애초에 어느 쪽에도 상관없게 저 군형이 사방에 다 있는 거라서 새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세워요? 뭘 세워요? 동화한 거예요 보십쇼 편집자는 이런 거 들어가야 된다고 아니 동화한 거예요 아 이제 이쪽이 문제지 아니 왜요? 뭘 세워요? 라고 물어보자마자 웃은 게 누군데요? 어? 입꼬리가 안 내려가구만 아니 웃은 거 실제로 물어봐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이잖아 정말 뭘 세워요? 라고 이제 물어볼 조명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조명을 하는 스탠드를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죠? 편집자에 날려주세요 이거 넣어주세요 결국은 안 쓰여서 재밌지 않아? 응? 안 먹으셔도 돼요 다 안 먹을 건데 아 이미 이미 그럴 생각이었어 나 어디서 좋게 먹는데? 난 라면 먹고 지금 이거랑 런들 아 그니까 뭐야 흐잡이잖아 인사해 야 안녕하세요 안녕 너 진짜 피똥 싼다 진짜 피똥 싼다 진짜 피똥 싼다 너 진짜 아 우리 제 머리턱 남는 걸 들고 올까? 그래도 이럴 거면 그럼 다음에 또 오셔요? 양아치 신? 이 치는 어떡할까? 두 개 붙일까? 그냥? 거기서 그냥 여기서 놔 주신가? 지금 받게? 성출려고? 여기다가 왜냐하면 게임할 때 최대한 넓은 게 좋을까? 다리가 길어가지고 제가 자랑심? 네 이건 좀 자랑 지금 아주 중요한 소식이 안 나왔어 중요한 소식이 뭡니까? 왼쪽 모니터 케이블 짧은데? 핀축감 왼쪽이 뜨든지 모니터를 오른쪽으로 옮기는지 그럼 모니터를 오른쪽으로 옮기면은 마이크도 세팅을 다시 하셔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성축감을 왼쪽으로 옮깁시다 귀찮아요 아니 저 손 손 꼽고 옮기는게 돼 그러니까 카메라 설마 나 카메라 케이블 사라는 소리도 안 했어? 오픈 케이블은 그때 아마 집에 있긴 할 텐데 한 번에 얘기 안 해주셨어요 왜그렇지? 집에서 맘 와서 놀아다니던 2080ti 내가 순행에 썼던 거 요즘 채굴 때문에 금값이라고요 이거 뭐야 금 저한테 주시는 거니? 아 보드도 그때 바꾸었구나 했지 맞어 메인으로 박스 있어? 엠타투 나사가 없는 거 그리고 다 버리는 스타일 그치? 노란색 박스 좀 거기 들어있을지 모르겠는데 엠타투 나사는 보통 있는 게 없어서 비춰주실 수 있습니까? 안 보이세요? 잠깐만요 들어가야겠다 상당히 어려운 집중인데 오 쉣 맞아요? 맞는 나사다 됐다 우와 여기다 다 모인 거 봐 여캠 열심히 보시는구나 아 또 아프리카 동성출이기 때문에 여캠 찍을 수 같이 합방도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여기 불러서 할 수도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명을 세팅해놓는 거고 아 여캠 분들이 이제 배려 그쵸 그런 느낌으로 그치 그치 이게 영상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농담입니다 편의자님 빼주세요 이거 아니요 넣어주세요 아 빼주세요 빼주세요 여자친구 항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친놈이야 남자가 말이야 어? 여자를 만나야지 그렇지 이성욕자라면 이성욕자는 뭐야? 이성 아니 이성애자 이성애자라면 어? 이성 이성욕 이성욕자는 뭐지? 위험한 버릇으로 빼주세요 그쵸 웬만한 위험수위 다 넣으세요 논란을 만들기 더 이상 싫습니다 저는 복귀하자마자 논란 만들고 새로 시작하는 거지 아 아 구속자 영명부터? 아 처음부터 정말 처음부터 시작한단 마인드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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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나 지금 케이블도 사라고 잠깐 쿠팡에서 온 거 없음? 쿠팡에서 온 거 다 뜯어가지고 줬는데요? 케이블 마이크로 hdmi 2 hdmi 이거 자꾸 사라고 했었던 거 같은데 쿠팡을 한 번 보겠습니다 주문 목록 광젠더 광케이블 젠더 한 개 그렇게 밖에 안 시키라고 했어요 뭐? 오늘 세팅 못 하겠어 네? 카메라는 세팅 못 하겠어 뭐 와 있는 게 없네 아무튼 바깥에 있다 이거 WSD쪽 스위치가 맛이 갔네 엄청 뻑뻑해 분명히 적축인데 이거 D 하고 이런 애들 눌러보면 적축이 아니라 저소음 적축 눌리는 느낌 아 괜찮아요? 아니면 안 괜찮아요 바깥에다 막 갔으면 스위치가 맛이 갔음 의자도 새로 사시고요 카메라 세팅은 끝났고 물 물 드릴게요 물 왜? 아 기사 대접 기사 대접을 이렇게 하대하다니 역시 기사 못 해볼겠네 호흡이 가빠오네요 물 물 물 물 황금도 좀 시켜드릴게요 기사는 왕이다 이 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님 그럴까? 그거 저것도 내가 줬던 거 아닌 거죠? OBS 설정 기본적인 거는 끝났고 사운드 이제 저거 캡쳐보드 깔고 있고 저작권 음악 틀릴 수 있음? 저작권 음악 틀릴 수 있음 오케이 다이니 컴퓨터는 1076S 키를 쓸 거 쓰면 될 것 같아요 어? 아까도 나한테 화내도 많이 돼 어? 또 쳐다보는 거 봐? 어? 꼬마? 꼬냐고 자식아 가입해야 돼 이거만 세팅하면 끝이나 다르면 오디오 세팅이랑 캡쳐보드 나오는 거 확인했고 근데 성출력 아 그거 그것도 알려주셔야 있지 그 하나로 쓸 수 있다면서요? 응 그것도 키보드랑 마우스 그거 어떻게 하는지 됐고요 고함 질러보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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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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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설정은 원격으로 해야겠구만 하하 카메라 설정은 원격으로 해야겠구만 뭐 꼽는 거는 그냥 툭 꼽으면 돼요? 네 기본 나머지 기본 설정은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툭 꼽고 선만 꼽고 나머지 다 나 부르면 돼 팀 배우 해가지고 나 부르면 내가 이제 알아서 색 세팅이랑 다 해줄 테니까 윈도우 인증 됐고요 끝 그 일단 이거 알려줌 하여튼 그 투레이션 거 어떻게 하면 돼 나 가면 안 돼 피곤아 하하 나 이거 이거만 하고 가도 돼 여기서 단축기 뭐요? 이거임? 하여튼 김치요? 아잇 안되는데요? 왜 안됨 왜 안됨 꼽고 알려드렸으니까 잘 보세요 네 위치만 알려주나 잘하실 거 같네요 파는 방법도 알려드렸잖아요 그쵸 우리 안사님은 똑똑하시니까 일단 오늘은 웹캠으로 쓰시고요 나머지 카메라 세팅 다 해놨으니까 꼽는 거야 스탠드 고정해서 아마 꽂으면 될 듯 잠깐만 챙겨 말고 챙겨가셔야지 뭐요? 뭐 뭐 뭐 뭐 유재형 아무것도 아 이거 가져가야 돼 뭐임? 택시비 아니 그냥 계좌로 주세요 아 싫어 전부 다 같이 받을거임 아 갈거임? 많이 받을거임? 응 많이 받을거임 안되겠음 화나네 여기 오니까 화나네 안되겠다 아니야 미안해 재밌게 봐주세요 Coh Cara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영상이 통제 leaving 도 참고 찾아뵙ります